공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초대도 받았어요. 되게 재밌죠, 회사는.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여성 CEO 스피치도 하고 책도 여러 번 쓰고 제가 아까 그 적은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.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걸 안 적었으면 어쩔 뻔했어요, 제가.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는데. 그래서 한번 제가 보니까 사람의 능력은 무한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이루어지게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우주 주방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주문하는 사람과 주방에 와있는지도 모르고 불마시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오해원 대표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제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한번 듣고 나서 가면 잘 알아요.